마지막으로 서울 도림천에 나가 있는 최연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도림천 지난해 폭우 피해가 컸는데 현재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도림천은 지난해 폭우로 범람해 가장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요. 안전제일이라는 펜스와 그리고 위험이라고 써져 있는 테이프들을 둘러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고개를 둘러 하천을 보시면 지금 삼첸로 바로 밑까지 하천 수위가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후 2시부터 이곳을 취재하고 있는데 비바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날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관악구의 하루 누적 강수량은 54.5mm에 달합니다. 도림천은 계속해서 물이 불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도림천 인근 지역이 저지되어서 주민들이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점심 이후에 관악구와 영등포 일대를 돌아봤는데요. 상습 침투 지역인 반지하 주택들은 물마귀판을 설치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빗물 바지도 깨끗이 청소를 해뒀는데요. 또 주민들을 둘러보니까 개개인이 양수기를 구비해 빗물 바지에 있는 물을 빼내는 작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침투 위험이 있는 주택들은 물마귀판과 빗물 바지들을 청소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림천에서 JTBC 최연수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